다들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로만로 님 생일이래. 그래가지고 나 방송키기 직전에 지금 망치형한테 전화와가지고 지금 KTX 끊고 있는데 같이 갈 거냐고 그러길래 아, 나 이거 오늘은 이거 방송해야 된다고 오늘은 방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왔거든요. 야, 근데 망령이 할 때 내 표정이 힘들어 막 써보이던 거는 힘들어서 그래요, 힘들어서. 뭐, 빡쳐서가 아니라 그냥 체력이 안 되니까 나이도 손목이 아파지고 어제도 얼음 찐지 한 시간 하고 잤어. 이거 그려주신 분 혹시 제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, 진짜. 이거 보고 혼자 빵 터져가지고 이거 바로 망령의 단톡방에 올라갔거든?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. 보이나? 안녕하세요, 일리아칸 출시 당일 원투언클 500만 골드 미션 낸 사람입니다. 혹시 성공하셨나요? 했겠습니까? 간단하게 일리아칸 재밌었다, 예스 오 오 오. 되게 재밌던데 막 그렇게 걱정은 안 돼. 이게 근데 피지컬 요소가 진짜 커가지고 유격이니 뭐니 이러고 있긴 한데 내가 봤을 때 이거 개개인 피지컬이 엄청 중요해서 일리아칸 근데 걱정되는 게 와, 이거 일리아칸 한 달 해버리면 다른 숙제 아예 못 하겠는데? 아, 노말이 22개예요? 아유, 이거 무조건 하드 가야겠네. 이거 어떡하냐? 일단 여기까지만 숙제 좀 돌릴게요. 몇 개 안 되거든요? 아, 창수를 하드 털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시청 가고요. 아이디랑 캐릭터 닉네임이랑 클래스 쳐주세요. 캐릭터 닉네임이랑 클래스. 야, 뭐 지원자가 왜 이렇게 없냐? 아, 이게 16층이라 그런가? 야, 진짜 야, 이건 좀 귀하긴. 딜러도 없는데, 이거 서폿도 있냐? 야, 잠깐만. 야, 이거. 하얀길도 노서폿으로 하셨었는데, 까짓거 노서폿 가시죠? 아, 노서폿 좀 힘들어 보이긴 해. 하얀길따랑은 느낌이 달라. 이거 공파꾸 해야겠는데? 방송 중 서포트 분 모십니다. 클경자 모덤. 가족 같은 분위기. 한숨 없음. 웃으면서 함. 친절 그 자체. 신명이냐? 어? 왔어! 야. 뭐야, 말랫바드야. 안녕하세요, 스윙님. 와, 나 보석 짱짱하시네, 이분. 야, 이거 딜러들 이 악물고 해야겠다? 야, 말랫바드 귀해요? 아, 존네 못해도. 아, 존네 많이 못해도 괜찮냐고요? 누워 계십쇼. 웃으면서. 보수가 돼가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?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어딨나요? 오! 왔다! 오! 어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딜러들. 숨도 안 쉬고 인사하는 거 봐. 죄송한데 영지 노래 좀 바꿔주실래요? 정신 나갈 거 같아. 뭐, 약간 그거 같네요. 지니야. 아브렐 틀어줘. 지니야, 이거 말고 아브렐 틀어줘. 아브렐 휴드 틀어줘. 시리였구나. 어. 시리야. 이다의 게임방송 유튜브 틀어줘. 댄스. 어, 뭐야 이거. 아, 나 추방 당했네. 야, 추방하면 다시 못 들어간다고! 아, 들리세요? 네, 잘 들려요. 네. 지금 마이크 딜러즈는 다 되죠? 딜러분들은 마이크 키세요. 무조건. 우리 서퍼분들은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. 아, 진짜 금방 깰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와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나는 이제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요. 난 사실 1렘이 제일 힘들더라. 디버프 때문에. 2렘, 3렘은 그래도 직관적인 게 맞으면 피가 깎이잖아. 근데 1렘은 수박. 이제 이거 끝나고 그놈의 호롱풀 나옵니다. 오, 잘 들어갔다. 빛나는 거 반대쪽으로 가면 돼요. 미리 가면 돼, 미리. 반대? 미리, 미리, 미리 가면 돼요. 저 앞에 해골에 부딪히면 닿으면 안 되거든요? 앞에 랜턴에? 다시 갈게요. 이제 이거 연습하자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. 그냥 반짝이죠. 그러면 미리 가버려. 반대편으로 미리 돌면 돼요. 그러면 저 앞에 랜턴 들고 있잖아요. 저 랜턴에 닿으면 바로 석화해요. 반대? 반대? 북은 북 은 2004 배 stitches 스페이스바 써도 됩니다. 좋아요 다 살았네? 별거 없네요 어 별거 없어요 한명 빼고 잠깐 조심해 저는 죽어요 못살려 다 해보자 좀만 잠깐만 부파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어 됐다 아 깼다 나이스 좀 쉬다 갈게요 님들 좀 그냥 손 편하게 두세요 이제 상관문 가면 손가락 부서져요 저기 뭐야 바드님 가리비님 이거 죄송한데 이따 방송 잠깐만 와주실래요 제가 방송으로 설명해야 돼가지고 이거 화면 좀 보여드려야 돼요 네네 트위치에 이다이 검색하시면 좋겠구나 됩니다 잘생긴 이다 얼굴도 보여주자 와아 저를 끼시나요 시키기가 없는데 이게 지금 두 명 가지고는 안 돼요 디디 지금 아 10분 쉬었다 가죠 어 네 호콩님 제꺼 하셔도 돼요 선수님 주무신데 내 자리야? 이 자리 아니에요 들어오실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스택이 문제가 아니라 그지 흑당을 못 넘어가는 게 문제라서 시작하실까요? 할만하세요? 하하 하하 아 저때랍니다 쉬고 하시죠 아니 넣어놓고 싶은 게 아니라 진동 안 나가 그냥 아이 아 죄송합니다 면도를 못 하고 왔어요 세수만 하고 수염 좀 그리고 왔습니다 음 빨라 비틀어진 이구바바 같다고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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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조심해요 들어가지마 보스한테 들어가지마요 들어가지마 보스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이거 삼겹살 삼겹살 가루 조심 가루 조심 네 나긴 마지막 머리 확인 레이저 11시 약 드세요 바로 보지 마세요 레이저 11시 시정 쏘 안되면 오케이 안으로 안쪽으로 좀 많아 14줄 13줄 가운데 가지마요 스킵하지마시고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뒤로 이렇게 빼버려 파도 봐요 파도 그쪽 나와야지 파도님 파도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다 가운데로 가운데에서 뒤로 와 잘하고 있어요 좀만 딜 더 넣으면 넘어가요 뒤로 원 같이 들어갈거야 먼저 들어가지마요 원 지금 들어가요 다 약 먼저 약 먼저 자 이것만 버티면 돼요 위험하면 시정 쓰세요 시정 써야되요 님들 일단 레이저 쏜다 싶으면 시정 쓰세요 일리아칸 얼굴 잘 봐야되요 일리아칸 움직인다 해 끝자리 거기 레이저다 백프로 저거 방금 밑에 물웨이보죠 저거 피면되요 피면된다 피면 얼굴 보세요 바로 쏠수도 있음 바로 쏠수도 있음 바로 쏠수도 있음 쏜다 쏜다 가운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똑같아요 얘 똑같음 하던대로 못 일어나기만 해요 못 일어나게 계속 나이스 나이스 시졌어 저 원 건드리면 안된다 이거 마지막이다 아 저기 깨줘야되는데 아 괜찮아요 버려 버려 딜해요 딜 버려 버려 아 깼다 씨바 버텨요 버텨 와 아 됐다 씨바 와 와 와 아 근데 진짜 잘했다 솔직히 어제까지만 해도 한 4일 걸리겠거니 했는데 오늘 장족의 발전이었다 첫 주차 하드 트라이팟 2개 클리어 이 정도면 수바 업적에 써도 되지 않냐 아 뿌듯하다 오늘 바로 노말 6개 가시는건가요 아 노말 어떡하냐 야 노말이 진짜 그렇게 쉬워요? 저 오늘 노말 3캐릭 다하는데 대시간 거시였음 진짜 쉬워요 클경 박수 가세요 노말 트라이 3시간 컷 했다던 사람입니다 하루 3관 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나 3관 늘렸어 삼친구 노말 조건? 그냥 땅레벨 칠레보석 이상이면 와요 그냥 어차피 자신 있다는건 딜러울 자신도 있다는거 아니야 대신 하수구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도 되나? 아 홈파티 아니에요 야 진짜 야 님들 아카데미야 아닙니다 지금 그냥 밥 먹는거에요 아 제발 하아 하아 제발 하아 하아 진짜 제발 이 핑을 찍어드렸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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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아닌다 이난나 그냥 쓰셔야 될 듯 괜히 아끼다 안되겠다 용맹 간다고요? 그럼 지금까지 뭘 한거야? 잠깐만 님들 스스로가 파티에 들어오기 전에 양념을 치고 들어왔어 그까짓 거 한 시간 만에 컷 한다고 근데 그까짓 것은 일렘이었고요 얘 어디까지 갔냐? 아 괜찮아 한 명은 괜찮아 우승! 우리 파티 우승 죽어야지 지진도 못 피하면 수박 반성의 흥미로 캐릭터를 죽여야지 뭐 어떡하냐 죽어오냐 죽었네 성부 들게요 잠깐만 이다님 어제 저녁에도 상관이셨는데 왜 아직도 하고 계세요? 몰라 눈만 뜨면 여긴 거 같혀 뭐 한 30바퀴 돌리고 있는 거야? 어 안 돌리고 뭐 하는 왜 한번 돌리고 멈침멈치도 하는 거지? 돌려 어 너는 또 거고 너는 또 başka 너는 또 또 거고 영원한 거물을 경배하라 너는 또 야야야야야 저 똥을 갖다가 누구야 저거? 나는 냐고 directed 마 나는 너가 달라 뭐야 뭘 아 끝난다야 시냉 끝내버릴려니까 난 안 되네 난 또 난 또 난 더 난 또 난 또 난 또 솔직히요 이 MVP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난무가 세고 자시고 쏘바 이 사람들이 딜각을 존나 못잡아요 도연스베이! 뭐 노말씹다고 하지마 어디가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하루 뭘 하나 더야 적당히 하십쇼 저 지금 방송을 상간문 지금 13시간 하고요 지금 이거 한 거거든요? 저 트라이팟 갔다 왔어요 저 잠깐 까먹었나 본데 한판 더하면 이틀 휴방 가능하다고요? 야 얼탱이가 없네 수박 그거 휴방권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